이 곡은 들으면서 가끔 춤도 춥니다 혼자 미친녀처럼 두 개의 조합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네요 여기서 아날로그적이라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요 뭐가 저간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셔서 들으세요 자 볼륨을 좀 올려볼게요 자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디에잇 시즌에는 정말 스테이지의 넓이 소리의 질감 다만 PC파이가 안된다는 것이 조금 환점이긴 하지만 고마워요 퀄리티라는 건 정말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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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